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.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약 2년 반 만이며,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. 박진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회담하고 한미동맹, 북한 문제, 경제안보,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